안녕하세요. 지혜의 마블의 MC 리지혜입니다. 지혜의 마블이 뭐냐고요? 네, 지혜의 마블은요. 모두의 마블의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아한 지혜와 게임도 함께 즐기고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은 어떻게 하느냐? 매주 화요일 2시에서 4시에 진행되고요. 네, 헝그리앱TV 다음판 그리고 유튜브까지.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리지 화이팅! 모두의 마블 화이팅! 지혜의 마블 화이팅! 헝그리앱 화이팅! 감사합니다.